아 이렇게 바뀐다는 점 이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여기다 많이 충전 했었는데 이제 요거 전기종 타옵션 이제 옵션이 아니고 아예 바뀌고 삭제되고 이런 내용들을 메일로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은 좀 주셔러 연락하도록 해 주를 모든 게 선점은 주축의 오프 사양은 hd 이건 여기 있는 옥샷들을 물론 스핀들 쪽에 갔을때는 B축이 A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. 넘어갈 수 있어요?